마곡지구를 품은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입니다. 편리한 교통환경으로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강서구 등촌동 다세대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9호선 증명인데요. 역과질은 도보로 약 5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 또한 공항대로와 등촌로가 인접해 있어 여의도, 마곡지구는 물론이고 9호선을 통해 강남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위치에 여의도, 상암, 마곡 등 대형 업무단지들이 위치한 직주군접 입지의 등촌동인데요. 등촌동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바로 좋은 학군과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백석초등학교, 등촌중학교, 세연고등학교 등 주변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학교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교육환경이 뛰어난 목동과 바로 붙어 있어 목동 학군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등촌동의 호재로 작용할 소식도 있는데요. 바로 월드컵 대교가 개통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월드컵 대교 완공 시 합정과 막보, 또 상암디엠시 등 서울 서부권의 요충주와의 접근성이 크게 올라갈 전망인데요. 덩달아 분산 효과로 인해 인근의 교통체증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업무지 접근성이 뛰어나면서 우수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강서구 등촌동의 다세대주택입니다. 업무지 접근성이 뛰어나면서 우수한 주거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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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나면서 우수한 주거